아이고, 좀 시끄럽다. 너무 시끄러워. 여보, 여보. 진짜 한 번만 지금 나 한 번만, 한 번만 부탁할게. 노래 그렇게 부르기 싫어하는데 한 번만 불러봐봐. 이렇게 하신가요? 어? 어? 입 좀 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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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노래 부르실 때 미동이 없으시네요. 정말 인간. 사진 같아요. 노래는 나오는데 사진 같아. 나 영원히 변짜라를 우리들의 사랑으로 밝혀주기라. 잡았다. 가신다 잡았다. 입이 안 벌어져. 어쩔 수 없지. 아마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 아니, 발음이 정확하지도 않아. 아나운서나 노래 가수나 발음이 정확해야 돼. 다른 거 다 좋아서 나는 깜짝 놀랐어, 진짜. 너무 멋있었어. 너무 멋있었는데. 쌤 소리를 내려고 하지 마. 어떻게 해? 아니, 여기서도 레슨을 하시네요, 집에서도. 내가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고. 아까 노래 부르실 때 좀 똑같아. 후회할 때 노래하는 거야. 노래는 호흡으로 해야 돼. 내가 살아가고. 입이 당첨된. 오케이. 아, 에, 이, 오, 우가 없어. 어머, 웃는 모습으로 해야 돼. 오죽하면 네가 볼펜을 입에 물어. 웃는 모습 이렇게. 저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런 시간 가자. 너무 좋아 지금. 짱, 여보. 아유, 매력 있었어. 너무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 둘째. 둘. 둘.